안녕하세요. 컴사브 김쌤입니다. 오늘 강의는 지금 당장 데이터 복구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시청하시면 무조건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닫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데이터 복구는 크게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 두가지로 나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파티션 정보가 지워진 경우와 파일 정보가 지워진 경우 그리고 파일 데이터가 지워진 경우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HDD, 하드이스크냐 아니면 SSD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하드이스크는 헤드, 헤드암, 스핀들 모터, 플래터,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SSD는 메모리와 메인보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화면에서 이 녹색 부분 전체가 메인보드구요. 여기 검정 부분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데이터 복구가 필요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해당 증상이 소프트웨어 문제인지 아니면 하드웨어 문제인지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문제라고 판단될 경우 본인이 손대지 말고 복구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구율이 낮아지거나 전혀 복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하드웨어 고장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평소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거나 파일은 있는데 읽지 못하거나 바이오스에서 디스크 인식이 되지 않는다면 하드웨어 고장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바이오스가 아니고 윈도우에서만 디스크 인식이 안되는 경우는 꼭 하드웨어 고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드 이스크는 플래터와 스핀들 모터가 고속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와 다른 소리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함 쪽에 문제가 생겨도 평소와는 다른 소리가 날 수 있어요. SSD의 경우는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파일을 읽지 못하거나 바이오스에서 디스크 인식이 안되면 하드웨어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드웨어 분량을 의심해야 되고 가급적 복구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드웨어 문제는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분량이라고 의심이 되면 복구 업체에 맡기시는 것이 좋아요. 두번째 주의사항은 복구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디스크에 복구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안 돼요. 복구 프로그램은 복구할 디스크가 아닌 다른 디스크에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디스크에 설치하면 복구할 데이터가 덮어 씌워져서 복구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 하드스크에는 플래터라고 부르는 둥근 원판 이 원판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데 플래터 내부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클러스터, 섹터라는 공간이 무수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삭제하면 이 섹터에서 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삭제되고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데이터 복구를 하는 건데 복구 프로그램이 이 공간에 설치되면 덮어 씌워지기 때문에 복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디스크에 설치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다른 디스크가 없다면 복구할 디스크를 분리해서 다른 PC에 연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 복구한 파일을 저장할 때는 다른 디스크에 저장하세요. 왜냐하면 복구한 파일이 제대로 복구가 안됐을 경우에 다시 복구를 하거나 전문 업체에 맡겨야 하는데 복구한 파일을 같은 디스크에 저장할 경우 섹터가 덮어 씌워져서 해당 섹터는 복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네 번째 주의사항은 하드웨어 고장이 의심되면 바로 PC를 끄고 절대 PC를 켜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PC를 사용해야 한다면 복구할 디스크를 떼어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OS용 디스크와 데이터용 디스크를 분리하라고 한 이유도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디스크가 C와 D로 분리되어 있으면 D만 떼어내고 PC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C에 모든 것이 들어있으면 데이터 복구 업체에서 디스크가 돌아올 때까지 PC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복구가 빠르면 며칠, 늦으면 몇 주도 걸리는데 그동안 PC를 못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주의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백업 하드를 달아서 자동 백업 설정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비싼 돈 내고 데이터 복구 안 해도 되거든요. 요즘 1TB 하드 5만원때만 살 수 있으니까 하나 사시는게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PC를 취미로 사용하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업무용 자료가 날아가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걸리고 정신건강에도 해롭잖아요. 자동 백업 설정은 이 영상 위쪽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데이터 복구 강좌는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데이터 복구를 할 수 없게 디스크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